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포크박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색소폰을 안 메고 나왔습니다. 색소폰 뭐 레슨이나 연주하는 영상은 아니고요. 제가 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얼굴 좀 이렇게 뵙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이런 댓글이나 이렇게 남겨주신 부분에서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좀 이렇게 드릴 말씀도 좀 있고 해서 핸드폰 영상을 이렇게 좀 열었습니다. 별거 아닌 영상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 회원분들 연습하시는데 이제 자꾸 지나면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한 것들이 또 우리 회원분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색소폰을 연습하시고 또는 뭐 특히나 그 좀 이렇게 혼자 하시는 분들께서 좀 많이 좋아라 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좋아라 해 주셔서 그 구독자가 그 5천분이 넘으셨어요. 제가 얼마 한 몇 달 전에도 이렇게 좀 이런 2천분이 넘으셨다라 해서 이런 어떤 영상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벌써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구독자분이 벌써 뭐 5천 6백 명인가 이렇게 가 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제가 그 뭐 애쓴 영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얼굴 보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좀 그 5천분이 넘는 한 분 한 분의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이렇게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 뭐 일단은 화면상이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그 구독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우선은 뭐 이렇게 그 별거 아닌 영상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연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제 입장에서는 기운도 나고 뭐 이렇게 좀 보람도 있고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뭐 섹스폰 채널이니까 섹스폰 연습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좀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. 그 댓글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그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런 댓글을 볼 때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섹스폰을 연주하시고 연습하시는 데 있어서 잘 안 되시니까 생각처럼 잘 안 되시고 잘 안 늘어가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취미삼아 하시는 연주예요. 뭐 학교를 전공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취미삼아 하시는 것도 뭐 신경 써서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마 처음에 섹스폰을 배우시려고 하셨던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생각으로 섹스폰을 배우시려고 하셨는지 이게 스트레스 받고 또는 뭐 막 이렇게 아 이거 뭐 잘 안 돼서 이제 그만둘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시려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란 얘기예요. 그 즐기시려고 취미삼아 어떤 섹스폰이라는 악기로 음악을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것들을 좀 배워 보시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마다 물론 뭐 잘하는 부분도 또 뭐 꼭 음악이 아니라 잘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. 음악을 하실 때 또는 뭐 섹스폰을 하실 때 조금 더 빨리 뭐 좀 더디게 이런 게 정도가 다 다르겠죠.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분들하고 2년 되셨는데 5년 되셨는데 나는 5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굳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물론 그런 분들보다 더 잘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.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라고 하면 느는 것도 더 안 느르실 거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럼 연습하시는 것도 당연히 재미가 없으니까 덜해지겠죠. 그래서 음 그러면 아니한 말 못해요. 처음에 시작을 아니하신 말 못하단 말인 거죠. 그래서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음악이라고 하면 저도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노래악자를 쓰는데 그게 음학이 아니고 배울학자를 써서 음학이 아니고 음악이란 말이에요. 뭐 노래악자를 쓴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는 뭐 즐긴다 좋아한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제 채널을 보시는 취미삼아 연주하시는 우리 구독자나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하시고 연주를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어서 해야 그게 뭔가가 조금 더 늘고 한 번 더 연습이 되지 그게 다른 사람하고 어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해도 왜 나는 이만큼 잘 안 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하시는 게 내가 소질이 없나 봐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걸 시작하실 때 왜 이걸 하시려고 하셨는지 이런 거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제 채널을 또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. 혹시라도 또 구독자분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이제 보시게 되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색스폰 또는 다른 악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제 생각에는 즐기면서 재밌게 어느 만큼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만들어진 부분을 가지고 또 어딘가에서 연주도 하실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주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재미가 있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드셔야 계속해서 안 넣고 연습하시면서 조금씩 늘어가실 거라는 얘기인 거죠. 자 그래서 그 제가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채널에 조금 이렇게 좀 변화를 좀 줘서 제 채널이 지금까지는 그 색스폰 연주를 하고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색스폰 연주를 하는 영상이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곡 레슨 영상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 드렸었는데 그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제가 조금 안에 이렇게 좀 추가를 했어요. 그 채널 안에 다른 음악들도 좀 이렇게 접하실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더 준비를 해서 다른 장르의 악기 연주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노래들을 또 묶어서도 좀 올려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단지 색스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이제 조금 더 넓혀 가보려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런 영상이 혹시 이제 올라오더라도 음 색스폰하고 뭐 관계가 없는데 색스폰 뭐 연주하고 레슨하는 이 채널에서 왜 갑자기 뭐 드럼 연주가 오칼이나 연주가 이렇게 올라오냐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까봐 그런 영상들도 이제 좀 함께 해주시고 혹시라도 어떤 다뤄줬으면 하시는 그런 뭐 음악이나 또는 뭐 악기 연주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뭐 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최대한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올려드리고 음 그런 영상들이 올라가도 좀 같이 공감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좀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원하시는 그런 뭐 어떤 장르의 음악이나 영상이 있으시면 또 글 남겨주시면 음악으로 역시나 색스폰 연주나 색스폰 하시는 분들이 다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 음악들을 다 좋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좋아하실 만한 음악들 계속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좀 하나 또 신설을 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댓글을 드릴 때마다 아마 이제 좀 댓글을 이렇게 보시고 하셨던 분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즐거운 연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뭐 실력이 늘어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연주를 하실 때 즐겁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그게 조금 덜 늘든 조금 더 많이 늘든 그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어찌됐든 앞으로도 올려지는 영상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생각들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제가 어찌됐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게 업이다 보니까 레슨도 하고 일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조금 조금씩 시간을 내서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또 평소에도 어떤 뭐 영상을 좀 어떤 곡을 레슨을 해야 뭐 신청곡도 있지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 나름대로는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는 영상이에요 보시는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이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참고도 해서 그 다음 영상 만들어갈 때 이렇게 좀 참고해서 만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건강관리들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건강관리들 잘 하시고요 연주하시는 연주생활이 즐거운 연주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들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레슨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크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